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싹 다 확 지 뜯어비고 싶은 그런 것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는 바람인 줄 알았다며 다짜고짜 내 뺨을 후려친 동생 여친 그리고는 어머 미안해 깔깔깔깔 이지랄 어 필요 없으니까 그냥 고소미나 처먹어라 이년아 원제 동생 여친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제가 동생 여친한테 뺨을 맞았는데요 이에 앞서 먼저 전후 사정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저랑 남동생은 쌍둥이 남매에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 20대 초반 시절에 모종의 사건으로 완전히 열을 끊고 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피해자에요 그러다 세월이 흘러 저희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부모님은 저희가 꼭 화해하길 원하시더라고요 둘 다 화해를 거절했죠 그러다가 부모님의 오랜 설득과 특히 아버지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그냥 용서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집을 샀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집들이 겸 화해도 할 겸 동생 집에서 10년 만에 저녁을 먹으며 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죠 진짜 10년 만에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서로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밥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술을 마셨는데 이걸 좀 과하게 마셨어요 원래 저희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시고 운전을 하기로 했는데 분위기 풀어준다는 그런 이유로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술을 많이 드셨고 그런 바람에 집으로 갈 수가 없었거든요 또 동생도 그냥 자고 가 이런 소리를 했는데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동생 집 근처 숙박업소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방이 남은 게 하나밖에 없었고 미리 예약을 했음에도 그래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혼숙으로 3명을 묵을 수가 없대요 추가금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도 안된답니다 취소도 안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만 동생 집으로 돌아가 묵었고 부모님은 숙박업소에서 주무시기로 했어요 9시부터 술을 마셨고 12시에 부모님이 숙박업소로 가셨으며 이후 동생은 거실에서 저는 작은 방에서 술기온에 거의 쓰러지듯 각각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제가 먼저 눈을 떴고 동생을 깨웠는데 사실 저는 이때 얘도 저처럼 연차를 써가지고 회사를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9시에 깨우니까 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지각했네 이러면서 급히 나갔어요 그렇게 동생을 보내고 정혼자 씻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초인종을 계속 진짜 수십 번을 눌러대는 거야 문도 마찬가지로 엄청 거칠게 쾅쾅쾅 두드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생이 급하게 돌아온 건가? 아니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오지 왜 문을 두드리고 있어?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얼떨결에 문을 열었는데요 어떤 여자가 독사같은 눈을 뜨고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누구세요? 했는데 그 순간 바로 눈앞에 불이 번쩍합니다 다짜고짜 뺨을 후려친 거예요 게다가 이게 뺨 한 대로 그친 게 아니고 온갖 쌍욕과 함께 제 머리채를 그대로 잡아 움켜쥐었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이러다 보니까 깜짝 놀란 옆집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제가 신고를 부탁했죠 그리고 그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야이 그지같은 년아 남의 남자는 꼬시니까 좋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혹시 꽁꽁이 여친이세요? 이렇게 했더니 맞다면서 더 난리를 쳐요 지금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저 꽁꽁이 여친이 아니고 친누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제가요 머리채를 놨겠죠 민증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생년월일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도 끝까지 안 믿네요 너같은 누나 있다는 걸 나 못 들었어 이러면서 더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결국 전혀 아무런 대화가 안 된 상태에서 경찰이 도착했고 집주인인 동생에게 연락해가지고 동생이 출근을 하다 말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동생이 오니까 이 여자가 막 울면서 마치 본인이 쳐맞은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오죽했으면 옆집 아주머니가 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팼어요 라며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걸 대신 증언 설명해 주셨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폭행으로 고소하겠다 했는데 오히려 동생은 아이씨 너무 흥분했어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서 완전 개 억지로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고 경찰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집 밖에서 지들끼리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러다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오해해서 미안해요 아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요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지가 언제 나한테 설명할 시간이나 줬나 문을 열자마자 바로 사람을 패스면서 게다가 내가 아무리 그런 거 아니라고 해도 믿지도 않았는데 뭔 소리야 이게 그리고 잠시 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저희 부모님 저 동생 동생 여친 이렇게 총 다섯 명이 둘러 앉았는데요 동생은 그 와중에도 계속 회사 전화를 받으면서 묘하게 짜증을 냈고 꼭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 또 부모님의 경우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미친년이 감히 남의 집 귀한 딸내미를 때렸냐 이러면서 소리치고 난리를 쳐가며 오셨다가 동생 여친 하는 얘기를 듣고는 그래 오해를 할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동생한테 어이고 네 여친한테 전화를 좀 해주지 그랬냐 딱 이렇게 정말 별일 아닌 것처럼 상황을 몰아가더라고요 기가 차요 저는 화가 나니까 필요 없다 나는 무조건 고소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동생이랑 부모님은 계속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다며 저를 말렸고 이게 기분 더 그지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래? 그럼 좋아 나도 쟤 똑같이 때릴 거야 라고 했는데 아이고 나이가 서른인데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소리를 하네요 부모님이 아니 그럼 동생 여친은 뭡니까 얘도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동갑인 얘는 저를 때려도 되고 저는 때리면 안 되는 건가요? 거기다 동생 여친은 제가 지 팔목을 엄청 세게 잡아 끌었다며 계속 아프다 밀쳐진 가슴이 너무 아파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한두 번만 한 게 아니고 같이 앉아있는 내내 계속 징징대며 울먹거리는 소리로 말이죠 누가 보면 지가 철아진 줄 알겠더라니까요 뻔해요 제가 지 고소할까봐 그게 무서우니까 저는 쇼를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얘 팔을 강하게 잡은 거 맞아요 아니 근데 당연한 거잖아 내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뒤흔드는데 그 난리를 치는데도 저는 그냥 그러면 차렷 자세로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오직히 때리는 걸 처맞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손목도 잡아 떼고 밀고 가슴 밀치고 해야죠 방어해야지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동생이 한다는 말 아니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얘가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제 동생이 그날 저녁부터 연락이 안됐대요 그래가지고 혹시 다른 여자를 만나나 의심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아침부터 찾아온 건데 정말로 자기 예상대로 처음 보는 여자가 문을 열고 나오니까 자기 의심이 맞다 싶어가지고 그냥 뺨을 때린 거래요 동생 말 들어보면 그날 가족 모임 있다고 당일에 말을 했다는데 그럼에도 동생 여친은 동생이 밤 10시 넘어서부터 카톡도 안 보고 그때 저희들 한창 술 먹고 밥 먹고 그러던 시간이었어요 또 밤 12시 넘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한창 자고 있었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사귀면서 저라는 여자 형제가 있다는 소리를 전혀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돼?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설사 내가 바람을 피운 상대라고 해도 그래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때리는 게 말이 되냐? 잡을 거면 네 남친을 잡아야지 왜 여자를 잡아? 이랬더니 일단 너네 보이는 게 끝쪽이라서 미치랄 그리고 저희 부모님 저희 부모님은요 항상 그랬어요 동생은 성격이 유한데 어이고 동생은 성격이 유한데 너는 작은 일에도 너무 예민하다 이러면서 가족이랑 연 끊겠다는 소리를 쉽게 하는 저를 절대로 이해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옛날에 특히 그때 그 사건 말이죠 이거 명백히 동생이 가해자고 저는 피해자예요 그럼에도 어이고 누나가 예민하니까 그렇지 이래가지고 싸움이 엄청나게 커졌고 결국에 제가 먼저 손절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새끼도 그래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요 남한테 절대 피해주지 않는 그런 조용한 성격이고 이 자식 좋게 말하면 활달하고 유쾌하고 그런데 이런저런 사고 오지게 많이 치고 특히 가족인 저한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피해 정말 많이 줬어요 특히나 하루는 얘 때문에 제 팔이 부러져가지고 정말 중요한 시험을 못 본 적도 있는데요 얘 때도 부모님은 동생을 혼내는 게 아니고 네가 누나니까 그냥 좀 참아라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다 중립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싸우지 마라 이러면서 그냥 방관만 하더라고요 이거는 방관이 아니죠 그냥 무조건 동생 편인 겁니다 방관 아니에요 솔직히 20대 초반에 있었던 사건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에이 별거 아니네 화가 나는 거야 이해되지만 그래도 피부치랑 연을 끊을 정도는 아닌데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풀면 근데 말이죠 평생을 이렇게 당해온 저한테는 이 일 오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이자 큰 상처였어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시간이 흘러 부모님을 위해서 진짜 이 악물고 동생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고 얼굴 한쪽이 막 덜덜덜덜 뭉치고 경련이 올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음에도 꾹 참으면서 저녁을 함께 먹고 좋은 가족 연기까지 했는데 그런 제가 대뜸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쳐 맞았음에도 또 저 혼자 참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만드니까 이젠 부모고 뭐고 눈에도 안 보이더라고 순간 이성이 툭 끊기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랑 에어컨 등등등 전부 다 때려보시고 나왔습니다 그래 이거 다 물어줄 테니까 계좌 불러 이 새끼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요 제가요 인생을 살면서 평생 누군가를 때려본 적도 없고 물건을 부셔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니까 물론 그렇다고 차마 사람을 때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물건에다 화풀이를 하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제야 저희 아버지가 아이고 콕콕아 미안하다 니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아빠가 몰랐다 이런 소리를 했고 제가 나가고 나서 동생 여친도 엄청 음악이 혼을 냈다고는 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이도 지금 나한테 엄청 미안해하고 있으니까 그 나중에 연락이 가면 받아는 졸아 일단 이런 소리를 합니다 끝까지 물론 동생은 끝까지 그 어떤 연락도 없었는데 얘는 늘 일했어요 지가 일을 만들었는데 혹은 지 때문에 일이 터졌는데 한 발 쑥 빼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쿨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상대방만 돌아버리게 미쳐 돌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놈이에요 개자식이죠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화내고 난리치는 저만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먼저 문자로 야 니 여친 그녀 나 고소할 거니까 지금 당장 이름이랑 번호 보내라 이랬더니 한참 뒤에 이건 오해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잖아 고소하는 건 말도 안 돼 뭐 전 그렇게 고소를 할 거면 내가 원인이니까 차라리 나를 고소하라고 이런 개소리를 해댔고 또 조금 있다가 근데 니가 청소기랑 에어컨 다 부셨잖아 그거 합치면 대충 500되니까 뭐 대충 퉁치면 안 될까 이런 소리를 해댑니다 자기 여친이 나를 때린 거랑 내가 지 로봇 청소기 부순 게 같은 선상에 올라온다는 거 이게 더 화가 나고 사람이 비참해져요 그래도 회력인데 개울 로봇 청소기 정도의 값어치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연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전이었죠 이 자식 결혼한다는 소식에 2천만 원을 부모님을 통해 줬어요 동생한테는 말하지 말고 그냥 결혼 자금 보태주라고 이랬던 제가 너무 병신 같습니다 아 참고로 그때 여자 바람 나가지고 결혼 엎어졌고요 지금 얘는 다른 여자예요 그리고 아까 낮이었죠 동생 여친한테 처음으로 카톡이 왔는데요 뭐라고 왔냐면요 때려서 미안해 나중에 내가 밥 한 끼 살게 끌 끌 끌 이렇게 그리고 토끼가 쳐 울면서 비는 이모티콘을 같이 보내왔는데 장난하나 지금? 이거 진짜 미친 사이코 아닌가요? 하... 어차피 이렇게 될 거 그냥 나도 패주는 건데 오질나게 그냥 그대로 나와버린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알겠어요 내 편은 진짜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걸 뼈를 깎는 심정으로 처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앞으로 동생은 물론이고요 그냥 부모님도 마찬가지 가족 자체가 없다 여기며 살아갈 생각이에요 그동안 참고 살았던 나 혼자만 바보 등신이었다는 걸 꼴이 이 지경이 돼서야 겨우 알았어요 정말 너무 늦게 안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저거는 반드시 꼭 고소할 거예요 댓글 1번 절대로 참으면 안 되고 반드시 폭행으로 고소를 해야 돼요 본때를 보여주세요 만약 님이 여기서 또 참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님 부모가 맞아요 댓글 부모 노릇도 안 한 저런 부모는 좀 쳐맞아도 돼요 2번 가족한테 고소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고소를 하세요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고소를 한 뒤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님이 화병 나가지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고요 3번 그냥 이대로 조용히 고소를 먼저 하세요 합의가 되든 쌍방이 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이거지 동생 커플은 뭐가 됐든 반드시 죽자고 미친 듯이 싸우게 돼 있습니다 동생 번호 차단하고 부모 번호 차단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고소를 때리면 빨리 연락해가지고 고소 취해야 하라고 그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겠지만 아이씨 연락이 안 되잖아 어쩌라고 이러면서 저 둘은 개싸움 터져요 4번 정말로 이 세상에 쓴이 가족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조차도 동생평만 들고 있고 그냥 남이라 여기고 법제로 하자고 해요 빨리 병원 가가지고 진단서 끊고 고소하길 바랍니다 이거요 따로 양해를 구하거나 통보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경찰이 알아서 연락하고 그럴 테니까 잘 알겠죠? 5번 님아 고소도 고소지만 그 이전에 2천만원도 반드시 돌려받으세요 6번 아니 무슨 동생 결혼하는데 2천만원씩이나 줍니까? 연까지 끊었는데 이거 꼭 돌려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 거지 같은 거 저거는 반드시 꼭 고소하고 님이 살고 싶으면 가족 연락 끊어야 돼요 특히 동생은 반드시 끊어야 돼 아니면 님 병 걸려가지고 빨리 죽어요 7번 제가 작전을 짜드릴게요 일단 부모님들한테는 고소 안 할 거야 그 대신 그때 준 2천만원 돌려주세요 라고 하시고 그런 뒤에 돈 받으면 고소하면 됩니다 이거 고소 안 하잖아요 님 진짜 병신되는 거야 8번 진짜로 끊어야 할 인연인가 봅니다 아니 어떻게 다시 얼굴 보자마자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생기나 그래 헐 9번 지 애미 애비가 쳐맞아도 여자 편 들어줄 찐따구만 깔깔깔깔 10번 지금 고소를 해야 아우씨 얘는 건드리면 안 되겠네 이렇게 인식하고 조심을 하죠 이거 그냥 넘어가잖아요 다음에는 가족이 때리고 즉 네 동생이 때리고 옛날에는 남이 때려도 그냥 넘어갔는데 가족이 나를 고소해? 이런 소리 듣게 될 겁니다 반드시 고소하세요 참 기가 막혔어 야 때린 것도 때린 거지만 야 이건 진짜 가족이 더 큰 가해자래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우 스트레스 받아 그래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힘들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쓴이 꼭 고소하고 후기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